그리고 가끔 구글에다가 카사디나는 사람 쳐보거든요 궁금하잖아 무슨 글이 있나 가끔 구글에 쳐보는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 좀 찾아볼까 찾았다 이런 글이 나오더라고 카사디나는 사람 이 씹 땡땡 약팔아가지고 CX 기발 만화문에 가봤는데 땡구림 약팔이 녀석 다신 보나봐라 저도 씁니다 약팔이 아닙니다 미드 트리스타나 이대로 갑시다 카사랩이 뜻하네요 여기서 뭐 맞아도 된단 마인드 미니언니 때려주니까 보니까 하얗게 안 터지죠 점프 찍은 것 같으니까 조심합시다 하나 버리고 이거 먹고 괜찮아 사소하다 그쵸 굉장히 사소합니다 이런거 탑 좋아요 셀퍼 쓰죠 이거는 셀퍼 쓰죠 이거는 와 이게 사구리가 이렇게 길다고? 중랩 됐을때부터는 채골 안 당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폭탄 빠지는 순간 그냥 압궁 쓰면 돼가지고 어 봐두면 좋아요 대포 놓친 것 같은데 트타도? 대포에 폭탄이 안 터진거 보니까 트타도 이제 채골 못하죠 좋아요 초쿨 차 한번 해보자 가버려 좋았습니다 겐탑 사지요 어 왜들 그리 놀라시죠? 늘상 있는 위였을 뿐입니다만 으하하하 네 근데 트타가 폭탄 있을때는 굳이 싸워둘 필요 없습니다 쿨콤보 맞으면 쎄가지고 이런식으로 폭탄 없을때는 트타도 딜이 없어서 와 상대 좀 잘 노렸다 근데 안됐네 페인? 와 저걸 못잡아? 말도안돼 와 저걸 못잡아? 말도안돼 야 이걸 도망을 안갔네? 바텀으로 갔네? 어오네 여기까지 하자 там 안되겠다 그죠? 드레벨 막죠 이거는 어우 좋아요 킬 매우 많이 먹는 중 어우 이거 파워까지? 너무 잘 익었는데? 꿀맛 같은 파워가 애매하다 그쵸? 안 돼! 아 캠 사옵지다 가버려 캠 타줘야겠다 좋아요 그냥 해도 되지 않을까 이거는? 가버려 가르키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해보죠 이것도 이거? 와 저기 안 죽어? 너무 아깝은데? 와 이거 너무 아깝다 스킬 쓰고 존야 돌리려고 했는데 시비르한테 천원 줬네 지금까지? 아르킨 무리하면 잡아 봅시다 정글몽으로 돌아올 수도 있어서 한 번 씹고 좋아요 캠 차이가 많이 나거든 아무리 다르킨이어도 쉽지가 않아서 가면 뭐 될 것 같은데 이거는? 와우 세트 아펠이 좀 호흡이 잘 맞았네 어 가는 중 5킬 없나? 없네요 그런 건 없네 아 땡 바꿔주고 네 고마세요 고마세요 그거 먹고 케인까지 가죠 와 케인아 세조도 못 이겨? 좀 실망스러운데 저거는? 아니 세조도 못 이기면 어떡하 심상 샌 거 봐 어 네 내 까비 수고하셨습니다 끝 다 잘했는데 다 펼줘야겠다 캐릭 암호모가 그나마 낫겠죠? 나머지는 뭐 할게 없는데 암호모 자 가볼까요 시참은 이게 좋네 유미가 나한테 달리네 시참의 장점 시참의 장점 하나 더 가야죠 인베이더 한번 가볼까요 뭐야 왜 여기 다이스 이거 완전 카제양인데 이게 안좋아? 까비 카제양 또 일어날 뻔 카제양 또 일어날 뻔 살짝 괴롭히고 가는중 가는중 가고있음 어 네 좋았습니다 좋게 좋았습니다 이게 시참이지 까방 한번 시참의 참맛 잘 봤습니다 바랍쇼 옆에 내가 있어 어 나도 죽겠어 이걸 왜 이김? 이거 왜 이겼지? W2로 깔끔하게 오케이 와용 어? 아 아우 좋았습니다 잠시요 어? 어? 아 아 이게 무라마나 떴으면 원콩도 낫을 것 같은데 무라마나가 없어서 까비 케인 가는중 뭐야 뭐야 어 오 잡았어 다행이다 그쵸? 와 이거 좀 아쉬운데? 오 네 좋았습니다 잡긴 했네요 자 딜리아 뒤만 맞춰볼까? 어 베이가 라오겠습니다 전체 6등 정도는 되지 않을까? 베이가가 그럼 베이가님은 뒤만 맞춰볼까? 4 딜량 6등을 하도록 노력을 하세요. 목표는 딜량 6등으로 잡으세요. 아 좋았습니다. 이게 또 시참의 참맛이지. 와 이게 안 맞다? 아 네 좋았습니다. 오케이. 아 좋았습니다. 이게 시참의 참맛이지. 그냥 모든 버프 다 받아버리기. 어 가는 중. 야 이게 안 맞냐. 아 좋았습니다. 아 좋습니다. 어 좋아요. 게이가는 딜량 6등을 노려야 돼. 딜 중지. 근데 7등 하면 안 됨. 어우 달다. 나왔습니다. 어 온다면? 어 맛있다. 이게 케인이지. 그쵸? 아 맛있다. 띄워주고. 아 좋았습니다. 아. 아. 수고하셨습니다. 1, 2, 3, 4, 5, 6. 야 이걸 6등을 하네. 맞나? 다시 한 번. 1, 2, 3, 4, 5, 6등. 네. 아 좋았습니다. 보시오. 까 5, 4, 5, 6, 5, 6, 6, 6, 7, 8, 9, 10, 10, 10, 11, 12, 12, 18, 10, 11, 11, 12, 14, 12, 13, 14, 14, that really is the case. 감사합니다.